신발 벗고 가게? 어, 원래 벨벳이거든. 미니언즈, 미니언즈. 방송 나오는 건데. 잠깐만, 언니. 헤트크림 좀 주세요. 다리 곶감 돼서. 야, 이게 곶감이 써놓은 게 아니고 갈아서 올라오는 거지? 곶감 돼서 좀. 근데 오늘 털을 아까 까서 괜찮나 보는데? 뭐야, 너무 인지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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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연가씨. 자, 알아서 줄게. 어쩔지 그만해라. 빨리, 잡커드라, 빨리. 아, 좀 살라. 좀 줘야지. 빨리. 주세요.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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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장도 달려있대 우리 홈그라운드 한 군데 다 터내 유출 한 명 노려보자 두 명을 날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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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을 날려봐 두 명을 날려봐 두 명을 날려봐 두 명을 날려봐 두 명을 날려봐 한 명은 그? 어떤 게! 동생이 신봉선! 신봉선! 어떤 게! 잘자 선봉선! 신봉선! 신봉선!